뭐야 쌤이가 아침을 차렸어? 응 누구랑 먹으려고? 봄이 봄이랑? 응 쌤이 아침을 차렸다니 가봐 뭘 차렸을까? 따뜻 어휴 3분 카레 오뚜기밥 봄이꺼는 어디있어? 봄이꺼 있어 봄이 내 카레밖에 없어 밥은 어디있어? 밥 내꺼 있어 아 나눠 먹으려고? 갈때와본 봄아 난 밥먹으려고 봄아 그거 형이 나눠 먹는거라는데 어디 먹어야지 가자 봄아? 무슨 맛이야? 버섯이 왜 맛있래? 뭔데 그게? 무슨 요리야? 카레 카레야? 응 봄이는 뭐 먹니? 뭐 먹어? 밥 카레 먹어? 응